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 접속차단은 또 웬만히 있습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 조지오엘 1984의 전체주의 자기 범연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경제, 반복,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 상권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략 상권분립도 생기실의 사라지 중반이 상대됩니다. 전기로 신한 불머리를 원합니다. 연재 산업은 풍경에서 침체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익합니다. 따로한 천둥이 민주공화정체를 우리의 신장과 함께 호소 경험을 향해 수치와 공개 그리고 경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관회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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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나 못해! 사과해! 사과해! 국기대장은 모독이야! 국기대장은 모족이야! 국기대장은 모족이야! 국기대장은 모족이야! 이렇게요. 미친 애가 뭐예요. 미친 애가. 원장님이 해가지고. 원장님이 해가지고.